자기, 갔다올게. 갔다와. 선생님 좀 잘 갔다와. 빨리 그냥 갔다올게. 물 사왔지? 자기 아침. 동치미 국물, 미음, 미역국 국물. 건더기도 없네, 국물. 이 미음, 죽보다 더 고아. 그리고 원래 임신하면 얼굴에 뭐 난다고 그랬는데 역시 낯어. 임신했어? 콩씩만 떠줄래요? 거기 가만히 있어. 이거 진짜 장난이야. 애기 맨 처음에 이런 거 먹이는 거야? 애기는 그것보다 더 고운 거 먹이는 거야. 이게 어떻게 더 고아져? 물을 더 담아. 여기보다 더 고아질 수가 있어? 수술 1일차. 1일차 쉬고 컨디션이 괜찮대. 그치? 애기는 몇 번 먹어? 애기는 배고프다 먹을 때만. 지금 계속 밑에서 먹이는 거야? 응, 그러면 우리가 갖다 준 거야. 미역국만 나쁘지 않아. 하나, 둘, 셋. 버틸 수 있나 봐봐. 버틸 수 있어? 써서 버틸 수 있어? 응. 이게 그거지. 페인보스터? 배에 연결된 맛진중제. 응. 자, 잘 걷는다. 어제 11시에 수술해서 오늘 9시인데 이렇게 걷네. 역시 자기는 슈퍼 엄마야. 어디 가, 어머니? 먹먹이 제일 보고 싶어. 여기 산후절의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늘 배우는 날인가 보다. 우리도 이거 배우는 거네. 나중에 산후절의원 가서. 배우는 거? 자기만 배우는 거네, 그럼. 씻고 왔어. 볼죠? 응. 광고 보러 가는 중 하루에 두 번 볼 수 있거든요. 한 번 아니면 오 번 정도. 저녁에만 보러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 그러니까 자기 저녁에 보러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엄마는 강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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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광고야! 광고. 광고 눈 떴어요. 광고야. 광고야. 여긴 뭐. 광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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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야, deris. 광고야,居. 눈렀는데 자녀를 등기 보다가 자녀를 받은 눈이야 어구 갑자기 눈썹이 이렇게 움직였어 어휴 졸려 광고랑 초심 광고 곱슬이네 머리 오빠 닮았네 눈 한 번만 더 떠봐 왜 고기 안걸려줘 아구 눈 떴어 눈 떴어 눈 떴어 광고불떴어 눈 떴어 귀가 뭐였나 귀가 뭐였나 귀가 뭐였나 귀가 뭐였나 영상 찍어 우와 또 이렇게 하면 또 달라졌지 어 작아 너무 작다 진짜 가자 이제 애기 보고 왔으니 점심 먹으러 점심 사갖고 가야지 또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너로정 있다 쿠토마키 아니면 돈가스 밥밥 뭐 먹지? 그리고 또 포장되겠지? 치킨도 없다 카페 05일이 없으니깐 하삼동에서 아메리카나 하나 사갖고 가자 이거 아직 와이프는 못 먹는데 나 먹으려고 샀어 와이프는 내일이나 모레부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한참 다 먹어야지 오오 자기는 이제 거의 밥인데? 응 그치? 아까 아침에 밀어먹고 지금은 죽을 먹네? 응 맛있게 드세요 잘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다 먹고 쉬는 시간 우리 이제 스케줄이 뭐야 그 다음 없어요 이따가 7시에 애기면에 오케이 좀 쉽시다 좀 쉽시다 발가락도 잘 움직이지? 걸어다니는데 뭐 발가락쯤이야 응 됐어 가시죠 완벽하지? 이 모든 세팅 완벽하지 이제 우리 낮잠 좀 잡시다 네 응 지금 조금 자다가 애기 수유 애기 우유 먹이로 껍차게 오늘 애기 안을 수 있겠네? 네 근데 이건 못 찍겠다 짠 유닉스 랩이죠 응 나도 다리 힘들 때 하지만 자기 붓기 빠지는 데는 이 압박이 최고거든요 아유 여러모로 고맙네 제일 야파리 이제 식탁 준비해야지 자기 식사 우리 광고 엄마 식사 준비 내가 준비한 건 없지만 계속 삶은 준비할게 오늘 아침에 미음 먹고 점심에 죽 먹고 저녁에 밥 먹어 엄청나게 빠른 회복 속도야 맞아 아니야? 맞아 내일은 붓깥볶음형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포켓 갑자기 포켓가 당겨서 이제 먹을까? 응 광고 보러 갑시다 아이고 이거 또 다른데? 응 그렇지? 어? 좀 다른데? 이거 또 인사했어? 또 보고 인사했어? 네 그래? 응 위 라운딩 위 라운딩 위 라운딩 네 아이고 뭐 한 번? 꼈다 오 눈 진짜 잘 뜬다 코키 여기 당구야 응 엄마랑 아빠 왔지? 여기 여기 엄마랑 아빠 왔지? 안녕 어 되게 작다 그치? 응 어떡해 너무 예뻐 눈 너무 잘 뜨고 있다 어 또 잘나오래 아니 궁금한 게 많나봐 어 어 어 너무 귀여워 어 방금 있었는데 못 찍었어 방금 있었는데 못 찍었어 방금 야 어 웃는 거 봐 웃었어? 웃었어 웃었어 방금 웃었어 에이 애기 보고 왔는데 너무 조금 보여줬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한 3분 봤나? 뭐 체감상 3분 안 되는 거 같은데 그치 자기 응? 간식이 나왔어 응 간식이 미역국이야 나 간식 미역국 주는 사람 처음 봤네 스프랑 미역국이야 스프랑 미역국이야 스프랑 먹어볼게 응 미역국 좀 마실까? 응 씻고 왔지 오늘은 샤워 안 하고 간단하게 씻고 내일 샤워 해야지 자기 전에 자기 유닉스 랩 틈날 때마다 해야 돼 이거 정리해줄까 이거 그리고 빼고 나면 네 랩타임 한 사진 빼볼게요 우리 빼고 나서 연물 조금 흡수 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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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또 세븐일레븐 여기 장사 잘 될 거 같아 바나나 사는데 바나나 되게 싸네 5비 2천 원 엄청 싸네 자기 아침 오늘 아침 맛있겠네 내 아침 아침 치고 좀 늦었다 여기 사진 좀 보여줘 여기 아 맞다 오늘 사진을 못 찍었어 오는 것만 찍어서 왔어 혼자 일어나 봐 내가 그래도 서포트는 해줄까? 오르지 다리 힘으로만 일어나야 돼 나 아침 내가 이걸 좋아줄게 이렇게 놀랍게 가 생각되면 안 될 수 있지 여기 당첨하고 근데 됐다 아이고 잔다 자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자고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하나 둘 셋 자기 걷기 연습 중 이제 내일 내가 언덕 나가야 돼서 혼자 이렇게 하려면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래도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어 역시 광고 엄마야 그치? 응 나 뒷모습 이래도 광고 엄마야 여기가 샴푸실 사모 혼자 머리를 못 감아서 샴푸 해줘 이렇게 여기는 마사지실 근데 지금 마사지 받을 시기는 아니고 나중에 조리원 가면은 마사지 해야지 어 이게 내꺼라 길어 그치? 응 소리도 계속 하려 근데 안반이 빨리 그러면 걷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는데 머리 감으러 들어가서 드라이 한번 했어 와이프는 머리 감으러 왔어 밥 나온 거 아직 못 먹었어 점심 2시인데 이제 먹어야 돼 아침을 늦게 먹어서 괜찮아 오면은 먹어야겠다 자기 머리 감고 왔으니까 이제 밥 먹어야지 음 반찬 되게 많네 뭐야 이거? 오먼츠? 뭐야 이거 오먼츠 뭐 나왔다고 해봤는데 이상한 애가 나왔어 에이씨 삭제 광고 또 자네 광고 또 자네 난 핸드폰으로 찍어야겠다 귀여워서 한번 와봐 어 저기 표정이 Gee 표정이 너무 다양한데? 표정이 너무 다양한데? 처음엔 음 숨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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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밥 먹자 보고있어 저녁을 안 먹었는데 치킨이 나왔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을게요 오늘은 복수 볶음우동인데? 김치에 사과가 되었네 잘 먹을게요